공찬. 공찬. 저 친애, 베스트 프레임. 공찬, 샌드 미 오이. 캔 유 트라이? 공찬 오이. 공찬 오이. 할아버지가 오이 농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오이를 먹고 싶어서 유명해요. 그런데 진짜 달라. 너무 맛있어. 지금 이제 공중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찬 오이에 뭐. 우리 애기에는 참기름이 있어. 물 뺐네요, 이제. 물 뺐어요. 우리는 김치 다 완료. 나도 완료. 너무 푸네요. 이거 뭐 들어가면 끝날지 뭐. 맛있겠다. 잘해. 네. 셰프 스페셜. 셰프 스페셜. 오케이. 김치. 깍추끼. 와메리. 셰프. 호박전, 명란 호박전. 맛있겠다, 김치. 맛있겠다, 김치. 맛있겠다. 엔드 스페셜. 오이, 오이. 공찬. 공찬. 공찬 오이. 공찬. 아, 피치. 아, 피치. 아, 이때까지 사진 찍은 적 없거든. 이거 사진 찍어야지. 이거 사진 찍는다고.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For memory. 아, 진짜. 어마어마하지, 지금?